대한민국의 잔다르크 유관순 열사의 간증과 삶 그리고 순교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합니다. 당시 유관순 열사의 친구 서명학. 이후 유관순 열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잔다르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모든 학생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매일 기도실에 앉아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소녀가 되게 해주세요. 1918년 3월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오빠 유관옥과 함께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일본인들에게 복살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고종 황제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종은 국녀들이 가져온 식혜를 마신 지 30분 만에 심한 격련을 일으키더니 목숨을 잃었으며 고종이 승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혜를 올린 국녀 2명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문이 이화학당을 다니던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지자 학생들은 울분을 토하며 통곡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일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차결주의가 세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일본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은 큰 결단을 합니다. 1919년 2월 8일 와세오 대학, 게이오 대학 등 유학생 400여명이 도쿄의 시내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등 치열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국내에서는 손병희, 이승훈 등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지요. 그 중 16명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 운동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화학당의 학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지만 교장 프라이 선생은 학생들의 신변의 위험이 걱정되어 교문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유관순, 서명학 등 몇몇 친구들은 학교 뒷담을 넘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행렬에 합류하여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에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 주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276차례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5일 유관순 열사는 남대문역, 현 서울역에서 열린 학생들만의 가두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병무총간부에 끌려갔지만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일 1919년 3월 10일 총독부는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버립니다. 그때 유관순은 정동 교회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 역시 연약한 인간이고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17살 나이에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3일 운동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 기도에서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촌언니 유도해와 함께 만세운동을 작정하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고향인 천안지역은 아직 조용했었는데요. 그녀는 사촌언니 유해도와 함께 아버지 유중권의 도움을 받아 마을 어른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에서는 양력 3월 1일에 만세를 불렀으니 천안에서는 음력 3월 1일, 양력 4월 1일에 아훈의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사촌언니 유해도는 직접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유관순의 오빠 유관옥은 공주 방면의 마을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낮시간에 만세,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한밤중 피곤한 몸으로 밤을 세워가며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2일, 919년 3월 31일 그녀는 만세운동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신호를 꺼사 전날 밤 봉화를 통해 각 마을로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밤중에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불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무려 스물네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세요. 내일 거사한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저와 동행하시고 이 소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유관순 열사 1919년 4월 1일, 아훈의 장터는 장날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장사꾼들로 인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과 친구들은 그 틈바구니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밤새 만든 태극기를 몰래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받아 든 사람들은 얼른 옷소매나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오후 1시 유관순이 미리 준비해둔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품속에 감췄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곧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3일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매봉교회는 독립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교회인데요. 당시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아훈의 만세운동도 매봉교회에서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봉교회는 유관순 열사를 배출했고 당시 속회장을 지낸 조인원 역시 매봉교회 출신입니다. 조인원의 아들인 조병옥 박사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정동교회 교회학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 헌병 대장 고야만은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결국 발포를 명령했습니다. 일제 헌병들이 쏜 총탄에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으며 이날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 살해당한 사람만 30여 명이었고 부상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만세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공주검사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만 17세였습니다. 1919년 5월 9일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고 경성복신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재판 도중 일제는 자신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항의하다가 걸상을 집어던졌고 결국 법정모독죄가 가중되어 중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른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유관순 열사 하지만 이후 1919년 6월 30일 경성복신법원에서는 관순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녀는 일제의 재판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로 보내져 서대문형무소 8호 방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수용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이었지만 무려 35명이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개성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어윤희와 신관빈, 수원 만세 운동을 주도한 김양화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20년 2월 유관순 열사는 함께 복역하던 이신에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3일 운동 1주년을 기념하며 목중 만세 운동을 계획합니다. 살벌한 감시로 인해 투옥 중인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독립운동가이자 전도사인 어윤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한 죄수가 밥을 나르는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이 감방 저 감방을 다니며 배식과 함께 계획이 적힌 쪽지를 은밀히 전달했고 덕분에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계획 계획은 이렇습니다. 시일은 3월 1일 사무실 괴종이 두 번째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할 것이며 조사를 받을 경우 만세 주동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며 우리나라 독립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옥중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죄수들까지 합세하여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세 소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넘어 거리까지 퍼져나갔고 형무소 주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 통행이 마비되었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하기 이르렀습니다. 옥중에서 펼쳐진 만세 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옥중에 있던 유관순과 많은 애국지사들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밤낮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제는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에게 고문을 가했고 그녀가 받는 고문은 다른 사람이 받는 고문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어린 소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고문의 후회증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주변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0년 3월 28일 영친왕이 일본의 왕녀 방자 여사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를 기념하여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특사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추록일은 1920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록 이틀 전인 1920년 9월 28일 19살에 그녀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궁과 방광파열로 인한 사망 혹은 구타와 영양실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독립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틀 후 관순의 모교인 이화학당에서는 사망 소식을 듣고 형무소 당국의 시신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참혹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고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이화학당의 당장 미스 월터 선생은 시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미국에 알려 세계에 폭로하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일제는 해외 언론에 알리지 말 것과 장례는 가급적 조용히 치른다는 조건을 붙여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정동교회에서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을 치른 후 이태원 공동묘지로 옮겨져 안장됩니다. 그녀가 순국한 지 25년 뒤인 1945년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고 1947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51년 순국의 열사 심사위원회에서 순국의 열사로 선정 1962년 건국 독립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매봉교회 유관순 기념관 병 천면을 지나 유관순 추모관을 지나면 유관순 생가와 함께 있는 매봉교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매봉교회 옆에 있는 유관순 생가는 1991년 복원한 것으로 사적 23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그마한 초가집 옆에 있는 매봉교회 지하에는 유관순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옥중사진과 학창시절 사진을 비롯해 몇 가지 유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매봉교회와 유관순 생가 앞에는 키 큰 두 그루의 나무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고 넓은 주차장과 깨끗한 주변 환경이 관람하기 편하게 꾸며졌습니다. 이처럼 유관순 열사는 한국 초기 기독교의 역사의 자취를 밟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불꽃이 되었다고 널리 알려진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리우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으나 순교자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순 열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출판된 고등학교 교과서 8권 중 4권은 3.1운동을 다루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3.1운동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단연코 유관순 열사입니다. 기독교가 기분이 나쁘다고 종북 좌파 역사가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의 발자취를 역사 교과서에서 은폐하고 삭제하고 있지만 진실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개신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례로 유명한 헤이그 밀사의 이준 열사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인들이 진행하였고 기도로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이 빠져버린 것이죠.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비롯한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기독교인들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투쟁했던 가장 강력했던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진실로 기독교를 빼놓고는 한국의 근현대사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를 빼놓고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심지어 삭제까지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아예 기독교를 반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단적인 문제로 유관순 열사가 국사교과서에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유관순 열사를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대한민국 임시 헌정헌법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임시 헌장 7조에선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를 따라 건국한 정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던 민족 지도자 40명이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나라였고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품은 소망이었으며 잃어버린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로서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예언적 선포였습니다. 민족이 성령을 통한 부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나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의 토지개혁도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그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되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알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전국민이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기독교가 좋은 일을 했다는 간접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3.1운동에는 기독교인을 안 가르치고 민족대표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유관순 열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독립운동의 불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관순 열사의 깊은 신앙심은 훗날 일제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초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할 수 있었던 정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너무 맑은 눈망울의 깊은 슬픔이 가득한 유관순 열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순교자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숨겨져 있던 간증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이후 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의 삼남 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선비였던 유관순 열사에 부친 유중권은 일찍 개화사상을 받아들여 향리의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고향은 철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과 충남 공주를 연결하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곳이었고 이에 따라 교회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때문에 할아버지 유은기와 숙부 유중무가 일찍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후 유관순의 집안 전체가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1907년 8월 일본이 억지로 만든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고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지령리 매봉교회도 동참하는 등 애국활동을 펼치자 그해 11월 일본군의 방화로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육촌 할아버지인 유빈기는 케이블 선교사와 함께 다시 교회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삼남 이녀 중 둘째였던 유관순도 5에서 6세의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봉교회 이후 유관순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찬송가를 배우고 한글을 공부하는 등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 있는 매봉교회 박윤옥 목사는 유관순이 어린 시절 다녔고 고향에 내려와 독립운동을 하며 체포되기 전까지 다닌 교회입니다. 매봉교회는 1908년 설립됐으나 1919년 만세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 일제의 핍박을 받게 됐고 결국 1923년 문을 닫았습니다. 1962년 이화여고와 지령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학교로부터 원조를 받아 1967년 새롭게 매봉교회가 재건됐죠. 이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당시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서명학 선생으로 바로 유관순 열사의 동기였는데요. 아마도 함께 공부한 동료의 애국적인 죽음이 점점 빛이 바르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후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1998년 유관순 기념교회로 재건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순은 어려서부터 씩씩한 장난을 좋아하고 장난을 하면 반드시 우두머리가 되었다. 관순은 여자라기보다 차라리 남자다운 기운이 있으므로 장난꾼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아서 언제든지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여 심술굳게 싸우거나 부모의 말을 거슬러 근심을 끼치는 일은 도무지 없었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유관순의 먼 조카 유재한 좌측 사촌 언니 유도의 우측 유관순 열사 그러던 1910년 8월 29일 일제의의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국권 회복을 위한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혁, 분여자 개몽, 교육사업 등을 통해 자주독립의 길을 찾고자 1911년 전재산을 털어 흥호학교를 세우고 신학문을 가르치며 인재배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자녀 교육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레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1912년 유관순은 공주영명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령리 교회를 종종 찾아오던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사혜리 씨 앨리스 샤프의 추천으로 경성에 있는 이화학당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촌언니 유예도가 이화학당을 먼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이화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는 것은 물론 이문회에 가입하여 신앙과 민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심은 더욱더 깊어져갔고 그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정동교회 유관순 열사는 공주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인 영명학교와 서울 정동의 스크랜튼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 그리고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정동교회 등을 두루 거치며 당시에 기독교 문화의 핵심이었던 학교와 교회를 두루 거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구절을 한 번만 들어도 줄줄 외울 정도로 머리가 총명하였고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도 스스로 터득해나갔다고 합니다. 그 시절은 한글을 반절이라고 했지요. 아무도 관순이에게 반절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반절을 혼자 익혀서 성설을 읽더니 외워되지 않겠어요. 제주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의 오빠 유우석 당시 이화학당은 유치원, 보통과 고등과 대학과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유관순은 한글과 산술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보통과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식비를 못 내는 같은 반 친구를 대신해서 저녁 급식을 계속 굶었을 정도로 희생 정신이 강하고 다정한 성품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학교 근처에 있는 당시 손정도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정동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에 독실하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정동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셨던 교회입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독서를 즐겼는데요. 손에 잡히는 대로 아주 많은 책을 읽던 그녀에게 큰 영향을 준 이야기는 1907년 출간된 애국 부인전에 실린 잔바르크 이야기였습니다.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구국소녀 잔바르크는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개시를 받고 백년 전쟁이 발생하자 가복과 투구를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녀 사냥으로 결국 화형을 당하였죠. 그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많은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중에 기숙사 방을 같이 쓰던 친구가 있었는데 훗날 이화여고 교장까지 하게 되는 서명학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개시를 받아 프랑스를 구한 구국소녀 잔바르크 관수나 내가 잔바르크를 읽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훗날 잔바르크처럼 빼앗긴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라는 의미일 거야.